베테랑 2의 새로이 합류한 막내 형사 박소는 역할의 정혜인씨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측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민씨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2의 베테랑 형사 서도 철 역할의 황정민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딱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바로 정혜인씨 배우님과 페어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 베테랑 2의 멋진 형사들이죠. 네, 서주철 역과 박선우 역할을 맡은 두 배우입니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함께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두 분 중앙에서 화이팅 포즈로 먼저 하나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님 입장해서 세 번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시차 적응이 끝나신 감독님과 함께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혹시 배우님들 이렇게 브이로우 감독님과 브이로우 주방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베테랑 2 하면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화 베테랑 2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베테랑 2 화이팅!